헤이! 베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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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비밀이다 그냥 그래? 어 야 다운해! 더워줘! 요! 야 레츠 고! 야 우리 남들이 보면 미친 줄 알아 소리 안 들리는데 요! 형식의 댄스 파이! 요! 말도 안 돼 댄스 파이! 내가 나오고 있어 지금! 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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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는 너희! 남편이 좋아! 너희 좋아! 빨리! 아 저는 춘단 강의 아니에요 그래 누나! 진짜? 춘단 강의 아닌데? 야 이거 하기 힘드네 이거 누가 찍어주면 되게 좋긴 한데 여기 바닥에 놓으면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보면 되지 오! 딱 좋아 딱 좋아? 오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잠깐만 완전 최고 최고 정도야? 난 보질 못하니까 효과해야지! 나 머리 진짜 못했는데... 괜찮아 예쁘게 안 붙어도 돼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잘 안 보여 그래? 응, 진짜 왼쪽으로 아 뭔가 이거 되게 습스럽다 오그라들어 오그라들어 아! 아! 이게 뭐야! 이 앞까지? 이 머리까지? 어 이만 어? 머리 안 입히게 된 것 같아 아 나 안 아프게 했었어 이게 뭐야 나 머리 별로 안 입히게 되는데 아 진짜? 나가면 다 입히지 그러네 아 묶어졌다 야 이거 안 나온 거 아니야? 그런가? 나갔겠지? 너가 몰트까지 했는데 몰트 데이트 해보니까 또 어때? 큰일 났어요 사실 너무 마음이 굳혀질까 봐 그래서 다른 사람도 좀 알아보려고 생각을 했던 건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내니까 점점 자꾸 굳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또 그림은 완전 진짜 그림이고요 큰일 났어요 처음에 임하는 자세 처음에 임하는 자세 즐기는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진지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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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다시